누가 보여줄까요? 오라 오라 보류 소개 잘 하시구요 저요 저 앞에 두 분 춤 준비했어요 노래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준비했어요 어떤 거 알고는 저희 그룹 이름은 네이처에요 다람 그래서 저는 다람쥐 다람쥐 표정? 다람쥐의 표정 다람쥐의 표정은 오라 나는 누구고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이처의 누굽니다 멋지게 좀 본인 소개할 수 있을까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삐나는 오라입니다 삐나는 네 저 감기 좀 걸어서 그래서 목소리 지금 좀 섹시해요 다 감기에 걸렸구나 한집을 같이 써서 네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는 이제 이쪽으로 품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저 다람쥐 표정한다 그러지 않았어요? 그렇죠? 네 눈은 좀 동그랗긴 한데요 네 첫 번째로 오로라가 네 일단 그냥 다람쥐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람쥐요 그 여기 좀 멀어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네 화면이 잡고 있으니까 네 그래요 자 그냥 다람쥐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나도 보여줘 나도 보여줘 나도 보이죠 오 약간 약간 토끼랑 섞인거 같은데 어 어때 후날 시작일 수 있지 뭐 네 나라는쥐가 화났어요 화났어요? 화났어요 자 하나 둘 셋 으아~~ 호량이 이루어져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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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약간 강아지랑 또 섞인 것 같은데 네 자 다음은 슬픈다람쥐입니다 슬픈다람쥐요? 하나 둘 셋 와 슬퍼 아 눈물 나 누가 도토리를 뺐었어? 누구야? 아 너무 귀여워 죄송한데 표정 바꾸고 이만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로라 야 근데 너무 잘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없고요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